안녕하십니까 GS칼텍스 위디아팀의 김남중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GS칼텍스가 미래 모빌리티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자율주행도 들으셨을 거고요. 전기차, 여러 모빌리티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빌리티, 동체라는 것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인프라가 필요하고 예를 들면 내연기관, 즉 휘발유나 경유차가 움직이기 위해선 주유소, 세차장, 정비소 등 이렇게 인프라 시설이 필요한데요. 결국 모빌리티가 바뀜에 따라서 과연 그 인프라도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에 대해서 GS칼텍스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속해 있는 위디아팀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모빌리티에 대해서 디스크럽티브 이노베이션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회사 안에서만 대응을 하기보단 외부 파트너와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찾는 소위 신사업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는 앵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윗선에 보시는 것처럼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쉐어링, EV 이렇게 소위 CASE라고 하는 모빌리티의 어떤 변화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고객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저희는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시는 것처럼 고객들은 직접 차량을 소유해서 관리하고 운전하는 모습에서 조금씩 바뀌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위쪽에 보시는 B2C라고 해서 결국 고객들이 어떤 걸 가장 원할까 생각을 해보면 대기업 임원 차량으로 생각하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결국 누가 대신 세차도 해주고 기름도 넣어주고 정비도 해주고 나는 다만 이동만 하면 되는 결국 누군가가 이걸 다 관리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어떤 고객 니즈가 다변화되고 있는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또한 앞서 카카오 모빌리티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어떤 자동차를 단순히 소유하는 것에서 넘어서 공유하고 이동하고 더 나가서 소위 마스라고 많이 하는 모빌리티가 하나의 서비스로 바뀌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이한 부분이 이 모빌리티 플릿을 실제 운영하는 큰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의 오버나 중국의 디디 같은 경우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린카나 소카 같은 경우도 이미 만 대 이상의 차량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보신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미 택시를 천 대 이상 소유하고 제휴 택시도 만 대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플릿을 운영하는 업체들도 어떤 서비스를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의 주유소는 분명히 기존 주유소는 차량을 주유하고 세차하고 정비하는 데 그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점차 전기차가 늘어남에 따라서 소위 휘발유차, 경유차라는 트래픽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유소라는 부분은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이미 50년 넘게 차량이 가장 드나들기 편한 자리, 소위 길목을 잡고 있다라는 부분이 주유소가 변신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신 것처럼 자동차가 내연기관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전기차, 수소차, 더 나아가서 카쉐어링이나 헤일링 앞서 간단히 말씀드린 마이크로 모빌리티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이런 모빌리티들이 왔을 때도 그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허브가 되어야겠다 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언택트 시대다 보니 많이 택배도 시키시고 그다음에 음식도 다 시켜 먹으시는데 결국 물류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유소라는 부분은 차량이 드나들기 가장 적합한 공간이고 도심에 이만큼 넓은 공간이 있는 사이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주유소를 물류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소위 패키지 물류라고 하는 택배 시장, 그리고 F&B 물류라고 하는 배달 시장 더 나아가 이런 걸 드론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주유소가 점차 변신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B2B 고객 같은 경우에도 앞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존의 자동차는 소유하고 이동하는 데, 이용하는 데 그쳤다면 점차 카쉐어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동을 하게 되는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택시 많이 써보셨을 거고 외국에 나가셔서는 우버나 DD, 그랩 많이 써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더 나아가 자율주행까지 넘어가면서 모빌리티라는 서비스로 진화하게 되는데요. 저희 GS 칼텍스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이동이 일어나더라도 동체가 필요하고 그 동체에게는 그게 꼭 주유가 아니더라도 세차, 정비, 혹은 충전, 이런 자동차에 대한 서비스가 다양하게 필요할 것이고 GS 칼텍스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변모하겠다라고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주유소가 향후에 어떻게 변해야 될지 향후에는 사실 주유소란 이름도 그대로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차량이 들어와서 거기에 주유하거나 세차하거나 많이 가면 정비 정도 하는 정도라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내연기관만이 아니고 전기차일 수도 있고 수소차일 수도 있고 그게 킥보드일 수도 있고 자전거일 수도 있고 카쉐어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동체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충전이 될 수도 있고 정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체의 공간으로 바뀌겠다라는 부분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조감도가 사실 저희가 지금 조금씩 조금씩 서비스를 붙이고 있는 미래의 주유소 더 나아가 모빌리티 로지스틱 허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랑 파트너인 그린카 같은 카쉐어링도 있고요. 가운데 홈픽이라고 해서 저희 어떤 택배 서비스도 돌아가고 있고 그 위에 드론으로 배송도 하고 있는 등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주유소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GS 칼텍스는 이렇게 바꿔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GS 칼텍스 미래의 주유소의 모습 중에서 첫 번째로 모빌리티 허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왼쪽 그림이 강동에 있는 수소충전소 모습입니다. GS 칼텍스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서울 최초로 수소충전소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차량이 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국 41개 GS 칼텍스 주유소에서는 전기차 급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신 것처럼 이제 GS 칼텍스의 주유소 약 100곳에 가시면 그곳에 바로 그린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카쉐어링 차량을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아까 카카오 바이크 보셨는데요. GS 칼텍스 주유소에서 카카오 바이크가 충전되고 그 다음에 GS 칼텍스의 자회사인 GS MBG의 오토아시스에서 전기 자전거를 고치는 식으로 여러가지 업무 협약을 맺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라임이라고 글로벌 상당히 큰 어떤 킥보드 업체인데요. GS 칼텍스의 킥보드 어떤 주차장이 생기고 더 나아가 킥보드가 충전되고 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GS 칼텍스가 생각하는 모습은 어떤 개인이 집 앞에서 킥보드를 타고 GS 칼텍스까지 와서 거기에 놔두고 그 다음에 카쉐어링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식으로 GS 칼텍스의 주유소가 이동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 서비스입니다. GS 칼텍스와 SK에너지가 같이 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고객들이 택배를 부르면 그 주변의 주유소에 있던 어떤 택배기사분이 그 댁에 방문을 해서 택배를 주유소에 모아놓고 결국 다 모아진 택배를 늦은 저녁 때 한진 택배가 가져가는 식으로 해서 GS 칼텍스 혹은 SK에너지의 주유소가 택배의 거점이 되는 홈픽 서비스를 확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큐브라고 해서 라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유소에 가서 중고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만나서 중고거래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라커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투명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건을 놔두고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 식으로 어떤 로지스틱 거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상용 서비스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드론이 물류 혹은 사람들 이동에 어떤 중요한 수단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 6월 8일 제주도의 주유소에서 주유소 지붕에서 드론이 떠서 주변 겨고지로 이동하는 드론 물류 서비스를 실증 사업을 성공리에 진행하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주유소가 드론의 이착륙 혹은 활용 그리고 서비스의 거점이 되는 식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GS칼텍스가 향후에 모빌리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종합된 장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주유소 더 이상 주유소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의 모빌리티 허브에서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가 있고 뒤에 보시는 것처럼 카쉐어링 차량이 서 있고 그 차량들은 전기차이거나 수소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물류의 거점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택배의 거점으로 해서 택배 서비스 혹은 음식물 배달 서비스까지 확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향후 드론 물류의 거점으로까지 더 이상 주유소가 아닌 모빌리티와 로지스틱의 허브가 되는 모습으로 GS칼텍스는 주유소를 변모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GS칼텍스의 미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남중 팀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정유사로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GS칼텍스가 모빌리티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기업이자 또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프링클라우드의 송영기 대표님께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 대표님께서 지금 단상으로 올라와주고 계십니다. 자 스프링클라우드의 또 미래를 여는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발표는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스프링클라우드의 대표님을 맡고 있는 송영기라고 합니다. 자율주행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율주행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프링클라우드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7년에 세워졌고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 이제 국가 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이 법 제도적인 측면이나 또 실제 운영될 때 여러 가지 규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스프링클라우드가 좀 풀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로봇 택시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이제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 셔틀이라는 형태로 크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의 지금 현재는 자율주행의 레벨이 보통 이제 5단계까지 봤을 때 레벨 3단계까지는 이제 완성차가 조금 더 운전자의 주행을 도와주는 또는 안전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면 레벨 4와 레벨 5는 이제 운전자의 개입이 최소화되거나 완전히 운전에 이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장과 관련된 것을 크게 이제 로봇 택시 또 로봇 셔틀 이런 서비스 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2030년도도 되면 이런 구간 주행을 하는 셔틀의 시장이 65만 대 정도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택시도 한 300만 대 이상 이제 도입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로봇 택시는 여러 가지 이제 여건상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미국이나 또 유럽 중국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14000대 정도의 로봇 택시가 실정에 이용되고 있고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에서 로봇 택시 사업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웨이모가 굉장히 많은 로봇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로봇 셔틀이라고 하는 건 약간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 지어가지고 어떤 소외된 어떤 대중교통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이나 또 테마파크 같은 이런 곳에서는 일반 탑승자들이 쉽게 탈 수 있도록 구간 반복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팩토리랑 연계 지어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다양한 차들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편의성이나 또 굉장히 반복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첫 번째가 이제 어떤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필요한 수요자가 언제 어디서나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교통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수요의 여책형이나 수요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이 자율주행이 보편화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측면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겠고요. 또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 차의 문도 열어야 되고 탑승할 때 의자의 배치나 또 앉은 벨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자율주행 차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나 또 노약자 또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1년 내내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빌리티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겠고요. 또 친환경적입니다. 보통 자율주행차 하면 전기차나 이런 친환경차랑 많이 이제 결합하게 되는데 자율주행차가 움직이는 동안에 제로 에미션이라고 해서 어쨌든 이런 친환경적인 자동차가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레벨 3까지는 일부 이제 센서들이 자동차에 이제 탑재되면서 일부 문제만 해결할 수 있지만 레벨 4나 레벨 5가 되면서 이중화된 센서의 슬기로 인해서 훨씬 더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교통사고를 협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되고 또 모니터링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탑승자들의 안전을 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런 서비스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진행됐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이제 2021년부터는 대규모로 실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들과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지자체별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차량의 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이랄지 또 차량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기업도 있고요. 또 저희같이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또 지자체로 보면 인천공항이나 또 대학교, 제주도나 또 이런 다양한 지자체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실정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고요. 차의 모습도 단순 성용차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들이 실제 우리 일상 속에서 적용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율주행에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복잡성을 이제 풀어내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도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들이 협업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센스에서부터 또 부품, 소프트웨어 스택, 또 시스템을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 또 그 기술이 정말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평가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이 레벨 4나 5로 가면 굉장히 라이다나 이런 좀 더 고해상도의 센스들을 이용하는 그런 기술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이제 보시면 지금 저쪽에서 조그마한 차가 오고 있는데요. 저 차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는 배송용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어떤 딜리버리용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저렇게 집 앞에 있는 배달 박스에다가 이렇게 물품을 자율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배송을 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곧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저희도 저런 배송과 관련된 자율주행 서비스를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 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또 공항에서도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터미널 1, 터미널 2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차들이 자율주행으로 해서 구간을 계속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모빌리티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옆에 이제 뭐 저기 이제 터널 알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골목이 비좁고 주차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이제 카 셰어링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중국에 가서 봤던 이런 굉장히 큰 트럭인데요. 이게 어디에 쓰는 건지 하면 이제 항만 있는 그 트레일러를 옮길 때 컨테이너를 옮길 때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컨테이너도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그 컨테이너를 옮기는 그런 트럭들이 있습니다. 야드 트럭이라고 하는데 중국에 굉장히 많은 항들이 있고 그 항에 보통 일일 컨테이너들을 몇 천 개씩 이렇게 옮겨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이제 위험한 일들이라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이 움직이면서 그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 아마 국내에서도 이런 컨테이너 자율주행과 관련된 일들을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유럽에는 이제 이런 페덱스나 DHL 또 최근에 아마존 같은 이런 회사에서 물류 때문에 굉장히 이제 차세대 트럭에 대한 디자인 자율주행에 대한 디자인 이런 걸 통해서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차 트럭들이 굉장히 먼 거리 500km랄지 1000km를 다닐 수 있는 그런데 사실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 보면 굉장히 졸리기도 하고 힘든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타입의 차들을 유럽에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죽스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을 대략 1조 6천억 정도에 인수했는데 1조 6천억이라는 돈도 굉장히 엄청난 돈이지만 아마존이 죽스를 인수하면서 생기는 편익이 대략 200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조 정도 2조 정도 투자해도 앞으로 기대에 어떤 수익이 훨씬 더 크다. 이런 문제들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차들을 보유한 아마존 같은 이런 배송회사에서는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움직였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랄지 또 사고에 대한 위험성 또 차량을 관리하는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수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고요. 초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게 양산화되고 차가 많아지면 또 경쟁성을 가지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좀 전에 앞에서 세션에서도 발표하셨지만 드론과 모빌리티를 같이 연계해서 자율주행으로 만드는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는 곧 우리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라스트 마이 딜리버리와 또 대중교통 간의 연계, 택시와 또 이런 프라잉카의 연계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고민되는 문제들인데 어쨌든 외국에서도 많은 이런 실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요다의 같은 경우는 우븐시티라고 하는 인공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양한 모빌리티들이 연결해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걸 하는데 그게 핵심도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돼서 고민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저희는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통합되기 때문에 이 통합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게 사실 고민되는 문제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라는 게 앞으로 많은 시간이 지난다 하면 차가 정말로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시대가 오겠지만 지금은 어떤 구간과 구간을 정해주고 어떤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그 시나리오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관점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정의하고 풀어낼지 또 그런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고 경험 많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해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이런 서비스를 단순히 어떤 차량의 자율주행 관점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자율주행이 이제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데 셔틀뿐만 아니라 배송, 택시 또 청소에 이르기까지 사실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을 저희가 개선하는데 해안가도 여러분 보시면 쓰레기도 많고 태풍이 불고 나면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또 야간에 청소하는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요즘에는 이제 우리의 삶이 좀 더 편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놀고 있을 때 뭔가 자율주행 시스템이 우리 일을 대신해 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면 훨씬 더 우리가 그 시간에 인간의 삶이 다른 부분에 또 투자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문제들이 저희 회사만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나 또 지하체들이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산이라고 하는 관광 섬에 선유도로의 자율주행차가 4대가 움직이면서 거기에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이 자율주행차를 직접 타시고 핫스팟에서 사진도 찍으시고 또 거기에 있는 풍경도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게끔 4차 산업과 관광을 연계시키는 이런 일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자율주행을 적용하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그런 삶들로 바꾸어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자율주행을 하려면 데이터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맵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맵을 만들어서 그 맵에 따라서 차가 움직이게 하는지 이런 부분이고요 또 차가 움직이게 되면 그 도로 환경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보행자들이나 또 신호등에 대한 문제 환경의 제약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시켜서 그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그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물론 뭐 윤리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좀 부족한 수준이겠지만 다양한 환경이 주어졌을 경우에 자율주행 차가 구간을 움직이는 동안에 생기는 이상 상황을 대처해낼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도 필요하고요 또 실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기 때문에 가상화된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서 그 가상화된 데이터에서 이미 한번 자율주행의 기술을 검증하고 난 다음에 실 도로에서 그 문제를 검증하는 행태로 기술들이 개발도 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푸는 데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기존에 이제 마스라는 개념에서 보면 차량이 어떤 위치 정보를 가지고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 도착하는지 또는 어떤 경로로 가야 되는지 문제를 많이 고민했다면 자율주행은 훨씬 더 안정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정밀의 데이터 또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금증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차가 지금 우리나라는 대략 한 100대 정도가 정부로부터 이제 허가를 받아서 면허를 받아서 이제 운행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5만 대 정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50배가 더 많은 차들이 움직이고 50배? 500배? 훨씬 더 많은 차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차들이 자율주행화되면서 얻어지는 문제들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되는 단계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도 시키고 차가 좀 더 똑똑해질 수 있도록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자율주행이 이제 만들어지면 우리의 도로의 인프라들도 조금씩 바뀌어야 됩니다 자율주행차가 도로랑 교감하는 방식은 사람이 인식하는 방식이랑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레이더는 금속이랑 이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금속도 어떤 금속을 쓸 것인지 또 차선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차선을 도포를 할 때 페인트를 어떤 걸 쓰는 게 좋은지 또 어떤 색상을 쓰는지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과 함께 이제 IT 기술을 활용해서 모빌리티랑 통합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좀 더 보다 안정적인 어떤 스피스 또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지금은 일부 구간에서만 운행이 되고 있고 일부 문제들만 지금 풀지만 앞으로는 물류나 또 유통 제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기업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그러한 서비스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그 가이드라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나 또 운행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성들을 조금씩 조금씩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아직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해질 걸로 봅니다 다음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레벨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게 되는데 아직은 자율주행 레벨 2 정도의 단계이고 최근에 나오는 차들이 이제 2.5단계 또 3단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이제 좋아지긴 했지만 앞으로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게 발전이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레벨 4나 레벨 5의 ASBs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영기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스템 발전을 위해서 스프링 클라우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대1이 K모빌리티 포럼 네 번째 세션 이제 마지막 발표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요섭 우아한 형제들 로봇사업실 실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의 모빌리티 서비스는 어떤 내용인지 발표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우아한 형제들에서 로봇사업실을 맡고 있는 김요섭입니다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회사 이름은 아마 좀 낯서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배달의 민족 아니면 배민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배달앱을 많이 쓰실 텐데 그 배달의 민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우아한 형제들입니다 근데 아마 이런 우아한 형제들에서 아마 제가 이렇게 배달 로봇 아니면 로봇사업실을 맡고 있다고 소개를 드리면 다들 좀 많은 분들이 좀 다들 의아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 로봇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7년도부터 저희가 로봇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처음에 로봇사업 추진단이라고 해서 로봇을 전혀 알지 못하는 두 분으로 먼저 시작했었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로봇을 전공하지 않으시고 로봇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업 개발하셨던 한 분하고 제품 디자이너 한 분으로 저희가 로봇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부터 어떻게 하면 앞으로의 배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2017년도에 시작했던 것은 저희 안에서만 솔직히 로봇을 만드는 건 어려웠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에 계신 종우진 교수님과 함께 같이 저희가 배달 로봇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배달의 매니저에서 로봇을 직접 생산하고 만드냐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아무래도 로봇에 대한 하드웨어는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은 저희 IT 회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역량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로봇을 실제적으로 구동물을 만든다든지 생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내외에 있는 협력사랑 같이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가 배달이라는 관점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중점할 수 있는 IT 회사로서의 저의 강점을 가지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일들은 바로 배달 로봇으로 만드는 서비스 회사를 만드는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2018년도부터 저는 로봇 사업을 맡았는데요 제가 로봇 사업을 처음 맡을 때 저희 김봉진 지금 대표님께 저한테 꼭 부탁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로봇을 만드는 데 집중하지 말고 서비스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봇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 배달 로봇을 가지고 앞으로의 모빌리티와 앞으로의 배달 시장이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시작하게 됐고요 그렇게 저희가 고민하기 시작했던 게 2018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저희가 고려대학교하고 산학으로 먼저 만들어서 저희가 테스트했던 게 바로 여기 보일 수 있는 배달 로봇 딜리이고요 딜리 로봇은 저희가 처음에 서빙 로봇으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있는 푸드코트에 보일 수 있는 이 로봇을 가지고 저희가 아마 국내에서는 처음에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안에 푸드코트에 계신 고객분들에게 이 로봇으로 저희가 서빙하는 테스트를 저희가 먼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제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2018년도에 저희가 그 다음에 준비했던 거는 저희 회사에서 투자했던 저희가 베어 로봇틱스에서 만들었던 서빙 로봇을 가지고 저희가 목동에 있는 피치아웃 목동점에서 볼 수 있는 이 베어 로봇틱스의 서빙 로봇을 가지고 저희가 피치아웃에서 실제 고객 대상으로 해서 시범 서비스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와서는 저희가 딜리 플레이트라고 해서 작년 저희가 11월 달부터는 이 서빙 로봇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보시는 이 딜리 플레이트 서빙 로봇 이거 말고도 저희가 총 3가지 서빙 로봇이 더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라인업을 갖춰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90개 매장에 한 110대 이상의 로봇이 서빙 로봇이 지금 전국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로봇 사업을 하면서 좀 많이 알게 된 거는 첫 번째는 일단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대신 로봇이 잘할 수 있는 영역과 분명히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들을 제가 서빙 로봇을 통해서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 이미지처럼 한 번에 서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나눌 때 최대 12개의 음식과 20개 이상의 음료수를 한 번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서빙을 할 때 한 번에 많은 음식을 한 번에 실어서 많게는 2개, 3개, 4개까지 테이블에 한 번에 서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점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셨던 육체적인 고통들을 좀 많이 덜 수 있게 되었고요 대신 로봇이 못했던 그동안의 고객에 대한 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점원분들이 오히려 예전과 더 같이 비교해서 보면 그런 고객에 대한 접객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로봇을 잘 쓰고 계신 매장 중에 한 곳에는 고깃집이 있으신데요 고깃집에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점원분이 고기 구워주다가 손님이 음식을 시키며 서빙하는 역할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분주하셨는데 저희 서빙 로봇을 도입하시고 난 이후에는 일단 손님들한테 필요한 물건들은 서빙 로봇을 통하고 그 외의 물건들은, 그 점원분은 서빙 안에도 좀 더 접객하는데 고기를 굽는데 좀 더 많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점원분과 식당분들이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달 로봇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했을 때 가장 먼저 저희한테 주어졌던 질문과 가장 큰 과제는 뭐였냐면 과연 로봇이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타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어떻게 하면 로봇을 엘리베이터를 태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내 배달 로봇으로 저희가 딜리 타워라는 이름으로 실내 배달 로봇 서비스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건 작년에 나왔던 작년에 나온 모델인데요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실거나 아니면 건물 안에 있는 카페에서 음식을 실어서 해당 고객이 있는 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해서 배달을 해주는 실내 배달 로봇입니다 로봇이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타냐면 저희가 엘리베이터 제조사랑 같이 현재 협업해서 같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엘리베이터와 저희 로봇이 통신을 해서 가려고 하는 층과 그리고 가려고 하는 층에 대한 정보들이나 문이 열렸는지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받아서 로봇과 엘리베이터가 통신하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권국대학교에서 실내 배달 로봇도 저희가 시범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약 5주 정도 시범 테스트를 했었고요 보시는 이 로봇의 이름은 저희 딜리 드라이브라고 해서 실외에서 배달을 해주는 로봇입니다 권국대학교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했던 형태는 권국대학교의 기숙사 1층에 있는 식당에서 이 로봇이 음식을 픽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문한 학생들이 있는 동아리 방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강의되는 강의동 1층까지 저희가 배달을 해줬었고요 저희가 이런 서비스 시나리오를 좀 고민하게 됐던 이유는 솔직히 기숙사 안에 있는 식당들은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만 많이 몰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사실상 학생들이 많이 몰리지 않아서 사장님들 입장에서 좀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배달이 되지 않았던 캠퍼스 안에서 배달을 로봇이 대신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전에 없었던 매출을 사장님께 돌려드릴 수 있으면서 또 학생들 입장에서도 내가 예전에 좀 많이 걸어가야 했던 것들을 수고를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 서비스를 했었고요 작년에 제가 5주 동안 진행했을 때 한 2,200건 정도 실제 주문이 많이 일어났고 학생들이 굉장히 7점 만점에 6점 이상의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내 배달 로봇이 사람들한테 아니면 사장님들한테 일종의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 올해 와서 저희가 그 다음에 또 작업했던 것들은 올해 저희가 들어서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면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아지게 됐는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2017년도부터 저희가 배달 로봇과 서빙 로봇을 고민하게 됐던 이후도 사실상 언택트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밀리네엄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많은 세대의 많은 특징들을 보면 이런 언택트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원하시는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건국대학교라든지 아니면 서빙 로봇을 통해서 젊은 층들한테 저희가 테스트 해봤을 때 이런 언택트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이제 점점 더 대세가 되겠구나 하는 것도 저희가 많이 확신하게 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면서 더 많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훨씬 더 빠르게 이런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폭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로봇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게 됐던 것은 딜리타워 프로라고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 봤던 딜리타워 이전 버전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적재부가 음식이나 아니면 한 개 정도 실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딜리타워 프로는 좀 더 한국 환경에 맞게 한국 음식 사이즈에 맞게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한 번에 최대 두 개의 음식을 싣고 고객이 원하는 층까지 배달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좀 더 사용성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성능까지도 좀 더 굉장히 많이 개선된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해왔던 것 쭉 보시면 주로 실내 배달 로봇 아니면 실외 배달 로봇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굳이 실내와 실외로 구분했던 이유는 왜냐하면 실내 안에서 돌아다니는 로봇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다음 실외에서도 잘 다니는 로봇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국 환경을 생각해보면 솔직히 실내나 실내로 구분하지 않고 한 번에 잘 다닐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한데 저희가 기술적인 어떤 난이도 어려움들 때문에 제가 실내 배달 로봇을 나눠서 저희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시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이 거의 아파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의 한 60% 이상이 살고 계신데 이런 아파트 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내만 다니거나 실내만 다니는 로봇으로는 배달 서비스로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한국에 맞는 배달 로봇 서비스는 실내외를 같이 자율주행 다닐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아파트 단지에 테스트해보면서 저희가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4월 달부터 어떻게 하면 한국 환경에 가장 잘 맞는 실내외로 다닐 수 있는 자율주행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드명을 저희가 딜리 드라이브 제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좀 보여드릴 로봇은 바로 딜리 드라이브 제트로 한국 환경에 맞게 실내외를 같이 자율주행으로 다닐 수 있는 로봇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간단하게 영상으로 먼저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간단하게 영상으로 저희가 저희가 딜리 드라이브 제트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 저희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딜리 드라이브 제트를 같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딜리 드라이브 제트를 개발하게 됐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환경에 맞게 저희가 개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참고로 로봇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국내 아파트 환경에서 잘 주행할 수 있게 로봇 사이즈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외도 잘 다녀야 되지만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잘 탑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했고요 그리고 가장 좀 특징적인 것은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투브 형태로 외관을 뒤집어 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좀 더 장표로 통해서 자세하게 저희 딜리 드라이브 제트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딜리 드라이브 제트를 설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건 바로 안전이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딜리 드라이브라고 해서 광교에 있는 엘리웨이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배달 로봇 서비스를 실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약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저희가 아파트 단지에서 저희가 이렇게 실내로 다니는 아, 실내로 다니는 배달 로봇 서비스를 해보다 보니까 가장 많이 좀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로봇을 따라다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실외에서 아이들이 따라다니는 것도 굉장히 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저희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실내도 가야 되기 때문에 좁은 엘리베이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실내 좁은 복도에서도 로봇과 아이들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좁은 환경과 공간에서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니면 거주민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로봇의 외관에 튜브를 씌운다는 건 굉장히 아마 저희가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로봇의 외관에 튜브를 씌워서 혹시라도 모르게 아이들이 이제 보통 보면 로봇을 좋아해가지고 많이 로봇에 돌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옛날에 이제 마치 그 방역차를 쫓아다녔던 그 어린아이들 모습 생각해보시는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저희 현재 광교 엘리베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로봇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로봇을 달려드는 아이들이 부딪힌다 하더라도 다치지 않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안전에 대해서 고민을 또 많이 했었고요 로봇 속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최대 속도라는 6km, 시간당 6km까지 다닐 수 있지만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한 5.5 정도로 지금 현재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뭔가 주행을 하다가 위험하게 사람이라든지 부딪히는 경우보다는 반대로 킥보드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빨리 다니는 차량이 로봇과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로봇이 다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킥보드 타셨던 분들이나 자전거 타셨던 분들이 혹시라도 로봇과 부딪혀서 다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좀 고민하고 많이 디자인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부분들은 실내외 주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에서부터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실내도 해보고 실내도 해봤는데요 실내 환경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라든지 수동문이라든지 아니면 좁은 통로라든지 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로봇이 다니기 위한 환경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주로 다니기 위한 편한 환경이다 보니까 로봇이 실내에서 이렇게 다니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엘리베이터 문제도 연동해서 풀었고 자동문과 같이 연동해서 했던 분들도 풀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실내외 주행으로 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좀 얻었던 것 같고요 또 실외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실내보다는 굉장히 고르지 않은 인도 상태라든지 또 기상학화로 비나 눈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방지턱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작년에 건국대에 테스트해보면서 저희 로봇으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저희 건대라든지 아니면 제가 실내에서 했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녹여서 저희가 다시 설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이 로봇은 저희가 2020년 올해 12월 달에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광교 엘리웨이에 저희가 투입할 예정이고요 실제 광교 엘리웨이에서 아마 이 로봇이 시험으로 주행하고 아마 곧 내년에는 엘리베이터까지 타서 실내까지 들어가는 모습들을 곧 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린 이 딜리제이트로 꿈꾸는 앞으로의 배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아파트 안에서 아파트 1층에 있는 상가라든지 아니면 캠퍼스 안에서 있는 식당에서 학생들이 있는 동아리 돈까지 이런 배달들은 식당들은 기존에 배달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배달 로봇으로 가장 사용자한테 가치 있는 서비스는 그동안 배달이 안 되던 초근거리에서 배달을 했을 때 라스트 마일을 배달을 했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먼저 그동안 내가 걸어가야 했고 내가 직접 가야 했던 거리를 이제는 로봇으로 배달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생활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반경 1km 이내에 내가 직접 가야 했던 그런 귀찮음을 덜 수 있는 그런 배달 서비스를 고민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주문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최소 주문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배달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런 최소 주문 금액을 없앨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편하게 커피 한 잔 아니면 김밥 한 줄이라도 그냥 최소 주문 금액 고민 없이 내가 시키면 고객분한테 배달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바로 로봇으로 배달하는 고객에게 드릴 수 있는 가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저렴한 배달비로 저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고객분들한테 그동안 안 됐던 아파트 상가에서 대학교에서 사무실에서 이런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강연을 오늘 마치면서 하나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이미 나왔던 영상이긴 한데 앞으로 저희가 꿈꾸고 있는 2022년도에 저희가 꿈꾸고 있는 배달 로봇으로 만든 미래의 모습을 단편으로 보여드리는 저의 비전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제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만 맛있는 거 시켜줄게 클로버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런데 약국에서 파스 좀 사올 수 있을까? 네 지금 주문할게요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머지않은 때의 소비자로서 또 모빌리티 혁명에 더 많은 혜택, 더 많은 경험을 누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데일리 K모빌리티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연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유튜브로 시청해 주신 많은 시청자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올해 창간 20주년 맞은 이데일리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이데일리 채널, 이데일리 TV 채널 구독해 주시고 또 네이버 뉴스에서 이데일리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